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다시 한 번 연기했습니다. 3월 개학이 예정돼 있던 각급학교는 큰 혼란과 차질 속에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개학이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개학을 4월 6일로 2주 더 연기하면서 각급학교의 신학기는 꼬박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체적인 학사 일정 조정입니다. 당장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줄고 1학기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 둘 다 치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입시에 반영되는 마지막 내신 시험이자 반영률이 가장 높은 시험에 변동이 불가피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또 여름방학이 짧아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수시 모집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현행대로 오후 7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원격 수업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루한 원격 수업과 담임 선생님들의 전화를 통한 생활 관리에 지쳐 있는 학생들이 남은 2주간을 얼마나 잘 따라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밖에 각급 학교에 연결돼 생활하는 교육회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생계도 새로운 걱정 거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실상 이번 연기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며 이 기간 안에 코로나19 확진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환자 10명 중 1명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도 16일 동안이나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전혀 증상이 없었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의 44번째 코로나19 환자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음압병실로 옮겨졌지만 다른 환자들과 달리 기침이나 인후통 등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는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 치료를 했다는 게 부산시 설명입니다. 결국 입원 기간 16일 내내 아무 증상 없이 병실에 격리돼 있다. 이번 달 11일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입원한 48번째 환자도 일주일 내내 아무 증상이 없다가 7일째 되던 날에야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부산에만 11명이나 됩니다. 전체 확진 환자의 10%가 넘습니다.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보건 당국도 파악이 안 되고 환자 스스로도 몰라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코로나19 감염을 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부산은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없이 전체 101명을 유지하고 있고 완치자는 55명,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45명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요즘 외출 한 번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집에서 뭘 해먹을지, 아이랑 뭘 하고 놀아줄지 이런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상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시민,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까지 답답한 집안 생활에 참다 못해 잠시 탈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은 모처럼 활기를 찾은 듯이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오거나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우 동네 산책 정도지만 봄바람에 한결 기분이 좋아집니다.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 실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나 키즈카페 대신 집에서 보드게임이나 퍼즐 같은 놀이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와 뭘 하고 놀아줄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방 하나 자체를 아예 놀이 장난감으로만 다 해놔가지고 거기서 점프도 하고 미끄럼틀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장난감을 많이 사게끔 되는 것 같아요. 외식과 배달을 꺼리고 직접 밥을 해먹으면서 식품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3주간 한 대형마트에서는 즉석밥과 냉장, 냉동식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로 크게 늘었고 라면은 42%, 생수는 3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집콕 생활이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부산 지역 일부 학원들이 정부의 추가 휴원 권고에 생계난과 학습 공백을 우려하며 난색을 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학원은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습 공백을 우려해 개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산 지역 학원 10곳 중 3곳은 여전히 개원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영세 학원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폐업 위기를 타개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 코로나19 관련 기사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산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많아지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지난달 12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0%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에 들어온 층간소음 관련 상담도 지난해 1, 2월 1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4건으로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평소 이웃과 인사하며 경계를 줄이려는 노력과 매트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16612642, 16612642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반경 20에서 21km를 30km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30km로 확대되면 기존 기장군 전체와 해운대구 일부에서 사하구와 영도구,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12개 구군으로 대상 지역이 증가하는데요. 구역이 확대되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원전 위험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서 부산시가 다음 달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신평소공원 해안가 갯바위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기 퇴적암에서 지름 20cm가량의 발자국이 10개 이상 발견됐으며 추가 발견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장군은 정밀 조사를 거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 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데요. 오늘 아침 부산도 초미세먼지 농도 39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원활히 순환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자칭 옅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한 바람에 햇살이 더해지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막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뿌연 곳이 있고요. 부산과 울산, 일부 경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9도, 창원과 거제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지만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부산 지역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경선을 치른 지역구인데, 특히 현역 의원인 이현승, 하태경 두 의원이 살아남아 부산민주당 류영진, 유영민 후보와 총선을 치릅니다. 조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경선을 치른 부산 지역구 8곳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구 갑 후보로 결정돼 부산민주당 유영민 후보와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연재군은 김의정 후보를 누른 이주환 후보가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혜영 후보와 첫 대결을 펼칩니다. 이주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시의원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꽤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김혜영 후보가 꽤 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부산 진구을엔 3선에 도전하는 이현승 후보가 식약처장을 지낸 류영진 민주당 후보와 총선을 치릅니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은 중영도구와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기장군의 후보를 추가 확정했고 나머지 서동구와 사하구 갑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인 부산 정의당은 최소 4명. 부산 민생당은 최대 10명의 지역 후보를 목표로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산시 의대는 민주당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상대로 통합당 나동현 전 양산 시장이 결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부산시와 백스코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부산 모터쇼를 예정대로 5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릴 부산 모터쇼에는 당초 10개국 180개사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입차 업체가 대거 불참하기로 하면서 행사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차 1위 업체인 벤츠코리아가 불참을 확정한 가운데 유럽 완성차 업체와 일본 업체도 모터쇼 참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 본사 등이 입주한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중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부지 민간사업자 제한 공모에 들어갑니다. 공모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부산 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부지는 모두 1만 293제곱미터로 상업지역 용적률 1000%를 적용할 경우 최대 50층 안팎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3단계 복합건물에 부산 이전 금융기관 업무 시설과 블록체인, 핀테크 등 기술금융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경제 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에어부산이 창립 후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해 거점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35개 노선 가운데 32개를 중단했고 전체 26대 항공기 중 석 대만 운항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팀장 이상 임직원 임금의 20에서 50%를 반납하고 전체 직원의 70%가 휴직에 들어가는 등 고강도 자구책을 실시 중이지만 향후 전망은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계와 부산시는 에어부산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항공업계 전체가 고사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긴급재난자금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시도 긴급재난자금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부산시가 추경 예산에 0세에서 7세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긴급아동양육수당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초, 중, 고 학생들까지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한해 동백전 캐시백 10%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제조업계가 산업용 마스크에 대한 관심을 줍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공장용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산업용 마스크 수급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 사용이 원칙인 마스크를 최소 2, 3일 이상 쓰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정 물량 확대로 마스크 생산 현장에서의 산업 마스크 생산량이 줄어든 걸로 알려지면서 산업용 마스크 역시 일정 분량은 정부가 공정 물량으로 확보해 산업단지 공단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시내의 한 원룸에서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전기장판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였는데요. 꽃샘추의 탓에 아직까지 온열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을 텐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집안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에 탄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나갔고 침대가 있던 자리에는 용수철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화재가 난 시각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쯤. 거주자가 직장에 나간 사이 화마가 빈집을 덮친 겁니다. 불이 집 밖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안에 있던 반려동물 9마리가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했습니다. 전원이 연결된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껏 부산에서 발생한 전열기구 관련 화재는 159건.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재산 피해액만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전열기구 화재 중 절반가량은 전기장판 등 온열기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과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꽃샘 주위에 밤낮에 기온 차가 큰 만큼 온열기기를 사용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어제 밤 10시 반쯤 남구 신선대 터미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불이 나 조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시동을 켠 채로 주차를 한 뒤 자리를 비었다는 차주의 진술 등을 통해 조수석 라이트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사상고 삼락동 부전 마산 복선 경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길이 20미터 컨테이너 1개동이 침하됐습니다. 침하 직전 작업자 3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집안이 붕괴돼 컨테이너가 가라앉은 것으로 보고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에서 6월로 개최가 연기된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제 탁구 연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올해 연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등 4개 대륙별 예선 대회도 모두 취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호주 애들레이드 전지훈련을 마치고 어제저녁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한 차례 귀국을 미룬 롯데는 지난 1월 30일부터 48일간의 호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어제저녁 7시 반쯤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롯데 선수단은 모레까지 휴식을 취한 뒤 오는 21일부터 다시 올 시즌을 위한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면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이 원칙에 따라 예비비 15억 원을 들여 면마스크 100만 장을 구매해 학생과 교직원 한 명당 2장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면마스크 지원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수영구가 관내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수영구는 불법 증축이나 공동주택 용도 변경으로 부과된 이행 강제금이 건축주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올해 상반기 부과 예정이던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2억 4천만 원을 하반기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이행 강제금은 연간 한 번 이상 부과하도록 돼 있어 부과 시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도 초미세먼지 농도 39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가 원활히 순환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자칭 옅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온화한 바람에 햇살이 더해지면서 봄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4월 초승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